이하야! 이하야! 그래서 최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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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한다고 이하도 사랑해 귀여워 귀여워 봐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 리아가 항상 우리 민지들한테 자기 잘 있다고 전해달라고 했었거든요 봐줘서 너무 고맙다 리아야 이하야!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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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lo everyone! This is JinliyaTV I hope you enjoyed today's video! Ups, if you have children or girl your son Yeah, she didn't write me out! And you said that I was.... Why my headache is parodying! ? It's not my own huts! 리아 언니가 너무 보고싶었어가지고 어? 리아 언니 운다 리아 언니 울어? 맞지? 우는 거 같더라고 아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언니 탓을 하는 건 아닌데 언니가 너무 보고싶었어가지고 리아 언니 운다 리아 언니 운다 리아 언니 우는 거 같더라고 아니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이 운다 리아 언니 울어? 맞지? 우는 거 같더라고 아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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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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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것 같더라구 찍지마세요 좋게 해주세요 저부터 소감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일단은 너무 고생했어요 나 진짜 우리 생각이 없었거든요 나는 뭐 있었어? 나도 웃고 싶지 않았어 미츠에게 나는 단단해!를 보여주고 싶었거든 근데 막 뭐 리허니가 갑자기 나는 리허니가 갑자기 그게 아 그래서 약간 비밀라고 불렀다 우리 무대를 리허니가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 나는 내가 리허니 파트를 부르잖아 부르면서도 계속 생각이 들잖아 어? 리허니 파트를 위에 부르다 근데 또 심지어 파트 잘해야 된다 그 파트에 이제 이제 채령이가 모으니깐 내가 그 파트를 놓치고 너무 말하고 아 모르겠지 아무튼 너무 좋았습니다 이 얼굴도 너무 고생하겠다고 오 그 파트에 그 파트에 공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